안녕 아 진짜 미치겠다 빨리 사람들 들어왔으면 좋겠다 안녕 지금 라방을 퀸 이유는 오늘 생일인데 제가 너무 내추럴 와인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금주를 두 달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알려달라고 켰어요 내가 여기까지는 넣었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못 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빼려고 했더니 빼지진 않아 근데 이렇게 누르는 건가? 이거 하는 거 아는 사람? 아 왜 이런 걸 몰라가지고 김소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잠깐만 이렇게 누르니까 이쪽으로 다 가는데? 그냥 이 상태로 뽑으면 되는 건가? 돌리라고? 어떻게 돌려? 돌리라고? 거꾸로 돌리라고? 뺑 저거 빼는 막이 돌리고 위로? 잠깐만 잠깐만 병뚜껑 주위를 라이터로 지지라고? 잠깐만 아 라이터 아까 누가 다 뺏어갔어 근데 돌리는 게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일단 거꾸로 빼볼게요 잠깐만 잠시만요 아니 다 뺏어? 이 정도? 그러면 아잇 아잇 잠깐만 아잇 아잇 야잇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아 LA 들리고 위로 올리라고? 그니까 아 아 끝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라고 아 미치겠다 잠깐만 다시 돌려서 집어넣고 위로 좌우로 흔들어서 빼요 돌리고 위로 돌려서 꽂은 대로 계속 돌리면서 땡겨요 아니 내가 이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참고란 말이야 잠깐만 잠깐만 나 가량에다 넣었다 잠깐만 올라온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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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이걸 가량이나 넣고 이거를 돌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여는 게 답이었어요 이 영상에서 만ida 의문점에 우리가 감사합니다.